음악을 울리고 다같이 수락 붙이고 마지막 봄나게 살거야 멋지게 살거야 어차피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괜찮다 백년을 살아도 괜찮다 나는 나는 알아보니 좋더라 이제부터 옹나게 살거야 하툰 눈방구가 불어냈고 그 소리치며 살게 할거야 따라와 해 따라와 해 다 내가 그칠거야 따라와 따라와 해 따라와 아무도 떠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거야 봄나게 살거야 감사합니다 다같이 손을 잡고 가자 예 아하 으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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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헤! 천년을 살아도 내 사랑 생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나는 여러분이 좋더라 감사해요 이제부터 봉나게 살거야 그 누가 눈과 눈과 목소리도 글소리치며 살게 할거야 따라와 해! 따라와 해! 다 내가 계실거야 따라와 따라와 해! 따라와 가도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잠을 살아도 멋지게 살거야 봉나게 살거야 봉나게 살거야 예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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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 안된 일이 밝게 웃는 멋진 날이 될거야 회장님 알람이요 마음 편히 사랑이요 어차피 된 일은 어떻게든 모두 해저나구요 근심 걱정일라 모두모두 호공에 던져보며 이요 즐겁게 살기 힘든 모자라는 가까운 인신이야 잘될거야 모두모두모두 잘될거야 힘내라 힘내 잘될거야 모두모두모두 잘될거야 잘될거야 걱정하지마 부라고 부라고 내 인생 감사합니다 어찌 되죠 좋아 좋아 예 오하 언니 나도 수업만 주시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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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오늘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밝게 웃는 멋진 날이 될거야 나 흔들끼리 사랑이요 나 흔들끼리 사랑이요 어차피 배내든 어떻게든 모두 일어나구요 그는 쉬는 걱정일라 모두모두 엉엉에 던져보며 이요 즐겁게 살기 힘든 모자라는 아까운 인신이야 아까운 인신이야 잘 될거야 모두모두모두 잘 될거야 힘내라 힘내 잘 될거야 모두모두모두 잘 될거야 걱정하지마 부라고 부라고 내 인생 잘 될거야 잘 될거야 잘 될거야 잘 될거야 힘내라 힘내라 잘 될거야 모두모두모두 잘 될거야 걱정하지마 부라고 부라고 내 인생 쉬잘다 존도 맞대 아이고 나아가 누군지 아시는분 나아가 누구요 그려 금왕수 그지중에 상그지 변신의 기재 금왕수 제가 각섬화에 여기 모임의 정모에 오느라고 3일짜리 일을 캔슬을 내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이 때깔 맞춰서 금왕수라고 여러분들 각질 사랑하는 여러분한테 좀 인사좀 드리려고 떼거지로 왔는데 개뿔이나 노래를 세곡만 하고 내려가라네 그러면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날보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맥 빠지겄어 에? 그래서 레파토를 이만큼 정해놨던걸 확 압투시켜버렸대 혹시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잘릴까봐 내 노래 먼저 해고 넘어가야지 안되겠어 내가 남이 노래만 주구장창 부르고 다닌지 3, 40년이 지나다 보니 남이 노래만 부른게 아니라 내 노래가 요번에 나왔어요 내 노래 타이틀곡 품바아리랑 갓소리가 되다보니까 봄이면 꽃길 따라 가을이면 가을길 따라 전국을 떠돌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즐겁게 사는동안 내 인생을 다 파셨지만 그것은 나의 꿈이었다 그래서 지내다 보니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여러분들이 내가 몇살이냐 묻고 궁금하지만 그런거 궁금해하지도 말고 내가 왜 그제를 하고 다니는지 묻지도 말고 그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힐링을 지는 금항수만 기억하시라고 금항수의 타이틀곡 품바아리랑을 올려드립니다 가자 품바아리랑 그 밑에 있잖아 오늘 저것들 다 잘라버려야돼 맘에 든 놈 하나도 없어 예우 오이 든 놈 오이 든 놈 오이 든 놈 아리라리 스리스리 아리라리 스리스리당 아리라 고개로 나리나를 넘겨주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방만 먹고 아리랍니다 아리라 고개로 나리나를 넘겨주고 꿈을 찾아 사랑을 하자 꿈을 바빠왔어 꿈을 바빠왔어 안 눈 속에 흘렀다노 못 살아가게 나니 품바 바르자 희망하며 꿈을 바라 꿈을 바라게 나니 꿈을 바라게 나니도 웃지 마세요 자연을 다 웃지 마세요 나는 나는 꿈을 찾는 사랑을 바라게 나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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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라리 스리스리 아리라리 스리스리당 아리라 고개로 나리나를 넘겨주고 바람 따라와라 아리라 고개로 나리나 보리며 안고 신나라 아우리며 하툼지 따라 꿈을 찾아 사장 찾아 꿈이 바다왔어 내가 왔어 안 묶어내시면 넌 옆자라들 흐리나니 그다 팔자 이기만 하면 맨날 불을 막힐는데 내 자이도 웃지 마세요 하여기나 웃지 마세요 나는 나를 안고 못했으면 하나 팔자 이기만 하면 맨날 불을 막힐 하여기나 아리아리 슬슬 아리아리 슬슬슬리 아하니라 고고게로 나는 나를 안고 하여기만 하면 맨날 불을 막힐 왕수 왕수 cus the sq i tu 이케 이런 무치 하여기 그다 그러다 장미 하여기만 하면 인간 앙락놈accada 아리아리 수수리 아리아리 culturally Bij tense 나 또 후회로 나는 나를 만드는걸 완주 완수 구광수 우윳빛 갈 주광수 변신의 기재 주광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굿밤이다 이 노래가 내 노래야 이 노래 먹진공이 와서 사랑해 산사랑해 그레이스님 오고싶은데 못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산사랑해 사랑합니다 고맙으니 그래도 이렇게 또 돈이 나오니까 신이 더 나네 이번에도 신나고 경쾌하게 한번 갈까요? 솔직히 노래는 가수들이 더 잘하고 가수들도 가수들이죠 요즘 온 국민이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어 노래로 회복하려면 나는 내가 딸려 근데 다른걸로 내가 밀어붙여야 되니까 그래도 퍼포먼스에 금황수가 이러고 가면 안되겄지요? 신나고 숨도 안돌리고 끝나는 시간까지 객뿌리나 그지가 한시간 반씩 놀던거를 지 20분 좀 주는 집구석이 어딨냐고 놀다가 마저 똥싸고 미단 닦거나 똑같이 지치기만 오리지나 이렇게 지치고 지금부터 너보다 할 것 없이 우리 깔맞춤 멋있지요? 분방 생긴건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생겼어도 내가 컨셉이 핫핑크색에다가 하트가 컨셉이여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맞춰서 온거야 각사모를 위해서 12년 줄 위해서 회장님 나한테 시간을 요렇게만 주면 다음부터는 시간을 많이 주든지 연예인들을 줄이든지 나를 부르지 말든지 셋 중에 하나 해 알았지? 다음 노래 피잉깡 뭐라고 써있냐고 그 다음 노래가 뭐냐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다음 노래가 순서대로 가는거야 저 다음 노래가 뭐가 있냐고 아니 곡이 순서대로 내가 하던 것 중에 순서대로 있잖아 내가 순서를 그녀 마지막 곡은 내가 꼴리는대로 할란다 이제부터 자 여러분들께 신나고 경쾌한 노래 가자 나 눈 빠지게 기다려갖고 한 곡은 더 해야되는데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뭐 용돈 주고 싶은 생각 그런건 꿀한 돈 없어요? 가자 일단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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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정글한테 빠지게 나갔네 여기주세요 여기주세요 여기 여기! 다같이! 기쁜 장을 남기고 떠나버린 여기가 정말 정말 계속 너무 슬프게 피가 내내면 술잔을 부여잡고 울고 싶더라 피가 온다 나의 가슴에 쉬린 도로 마음을 춥니다 눈빛 박수 언니 여기서 또 바슴에 흘러내린다 여기 다음 자리에요 다음 자리 눈빛 박수 부저린 나무기고 떠나버린 여행아 이틀 후에 비가 내리며 술잔을 빌어내며 울고싶어라 이틀 후에 비가 온다 하나의 가슴에 시름이 돌아나오는 순간 밀려니 난 못된 눈물 이 뿔처럼 가슴에 흘러내린다 가슴에 흘러내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아직 돈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돈 다 못준 사람 있으면 빨리 갖고 와 왜냐면 저희들이 스물러서 시간 다 됐다고 빨리 해 요 다음에는 닐리리 핀바가 나올거야 빨리 주머니가 빨리 다 털어내요 얼른 나중에 냉정신으로 달란 말 못하니까 얼른 냉커머션 서둘러 오셔 빨라 오셔 온다 오셔 아 없어 없어 이게 다 털었어 알았어 또 또 누가 없어 나 잠깐 수분 좀 하고 잠깐만 닐리리님 이해해 알았지 수분 좀 하고 또 없이요 그쪽 동네는 저쪽 동네는 어 없네 하하하하 아니 지금은 이제 다니면서 하시면 되네 가을래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앵콜이 없어요 앵콜하면 뒤에서 욕치기달라기 나도 아까 욕치기달라기 했거든 앞에 사람한테 모두들 제가 누구야? 그치? 그 방송 죄송하지만은 언니 30초만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로 짱 서봐봐 왜냐면 우리가 단체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 핑계 끼면 단체사 한 장만 찍을게 알았지? 언니 닐리리는 사진 많이 찍었잖아 우리는 팬들끼리 사진 찍어본 역사가 없어 자 전부 다 빨리 빨리 지금 시간 없어 0.5초대로 예 매니언님도 언니 미안해 자 난 여기 앉아있을게 자 요거 준비하시고 하하하하 아 언니도 왜 안와 빨리 와 사진만 찍어 예? 자 준비하시고 찍으세요 아니 이거 써야되는구나 아하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어 예